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개조해서 영업용 시설로 사용하면 좋을 단층 단독주택을 소개 드릴 거구요 이쪽 방향 3,4분 거리에 롯데마트와 공용터미널이 위치하고 이곳은 탄금대 입구의 탄금대로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이 소개 주택이구요 이쪽은 서충주 신도시와 북충주 IC로 향하는 방향으로 주행을 기준하여 북충주 IC 15분, 서충주 신도시 10여분, 중앙탑 유원지 5분 거리네요 앞에 보이는 야산은 한양으로부터 충주로 입성하는 관문이라 하여 이름이 대문산이고 대문산 내에 탄금대가 있는 겁니다 주택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자수하자면 여러 사정상 주택 내부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하구요 내친 김에 잠시 상관없는 영업 PR을 하자면 주택의 왼쪽에 위치한 탄금반점은 충주 나름의 맛집으로 특히 하얀 짬뽕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 어필해 보구요 오른쪽의 푸른 싱크는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젊은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B 브랜드 중에서는 품질에 바탕한 가성비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 어필해 봅니다 그런데 양쪽 맛의 장인과 싱크대의 장인을 어필하다 보니 가운데에 끼인 단독주택이 언뜻 생뚱맞기는 하죠 그래서 주택을 개조해 영업용 시설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 거구요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80평입니다 건축면적 37평에 연면적 35평의 세면벽돌조로 93년에 준공되었고 내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에 주택 뒤편으로 커다란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네요 요 주택의 희망매매가는 3억 2천만원인데요 요 위치의 토지가 평당 340만원 선이니까 토지가액은 2억 7천만원 건물가액은 5천만원을 친 셈이겠죠 그렇다면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비싼 매매가가 될 테고 건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싼 매매가가 되겠네요 영업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분 고려해보세요 주택을 개조해서 영업용 시설로 사용하면 좋을 구옥주택입니다 충주시 칠금동 차량소통만은 탄금대 입구 인근에 위치하구요 탄금대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80평에 건축면적 35평으로 93년 준공의 단층주택입니다 세면벽돌조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구요 주택의 위치로는 좀 거슥하나 영업시설의 위치로서는 괜찮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